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도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기고 정말 존귀하게 여기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목회 후배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아들이면서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 그리또 그리또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 이 한 부분만 딱 뽑으면 그리또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 이거를 존재하고 지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또의 선한 일꾼 그리또의 선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 가지 쭉 말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화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뒤가 메인 센텐스예요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앞에는 수사입니다 수사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리 또 예수의 운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뭐냐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경건이 뭐냐 이 경건이라는 게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거짓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거짓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나 이방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던 족보 이야기예요 신화입니다 신화 사람들이 모이면 종교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 신화 족보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 아니다 진정한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다 지금 사도바울이 그리 또 예수의 운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이 경건이 필요한 건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죠 거기 보면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연습한다 그 말은요 이게 train, training, train yourself to be godly 네가 경건하게 되기 위해서 너 자신을 훈련하라 훈련하라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생활, 예배생활, 섬기는 거 또 우리가 절제하는 거, 금욕하는 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절제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주초 문제가 안 끊어진 분이 계십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경건의 이르기를 누가 이어서 내 자신이 힘쓰라는 내 자신이 경건의 이르기를 노력하라 훈련하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요 경건의 훈련 시간이 있어요 매일 체포를 합니다 매일 앞으로 목회자가 되는 것이 목회자는 설교하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요 그리고 노트를 다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에게 다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그러면 아주 그 설교학 교수님에게 혼나, 눈물이 나도록 혼나가면서 훈련을 받아요 4년 동안, 7년 동안 그리고 나와도 사실은 설교를 할뚱말뚱합니다 4년 동안 그렇게 매주 경건의 훈련하고 설교 연습하고 7년 동안 해도 막상 개척을 해서 현장에 나오면요 잘못해요 우리에게 뭘 반증해 주냐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건은 훈련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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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또의 좋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또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디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 자신을 죽이는 부인한 그런 훈련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사실 경건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뼈를 깎는 듯한 자기를 죽이는 훈련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리또의 제자 그리또의 온전한 제자가 된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이게 경건 훈련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포기 되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아직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경건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8절 보세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되면 8절 읽습니다 시작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경건의 훈련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리또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내가 부인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금생과 내생에서 약속이,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올 한해 2024년도 우리의 평화가 회복과 성숙입니다 회복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년, 4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예배가 아주 침체가 됐어요 기도도 기도의 영권이 아주 기도 영성도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지금도 원구를 보지 않으면 기도를 못할 만큼 대부분 교회가 다 그래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원구를 보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대요 원구를 쓰는 것도 안 된대요 그 정도로 우리의 기도의 영성, 예배의 영성, 성김의 영성들이 바닥을 치고 있다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회복을 넘어서 성숙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트레인해,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의 이르기를 꾸준히 훈련할 때 이것이 어느 날 서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두 번째 12절로 갑니다 4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성함을 없인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게 이제 문장이 잘려야 돼요 이것이 키 센텐스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그때 당시 목회자로 사역을 할 때 서른 살 안쪽 전쪽이었어요 그러니까 30대 전우니까 굉장히 나이가 어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마라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없인여김을 받지 마라 너의 연소함을 없인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내가 어린 목회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말 어디 어디에 본이 되라고 그래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정절은 절제입니다 절제 말, 행동, 사랑, 믿음, 절제 이거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원래 투포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요 투포스라는 말은 빵틀을 얘기합니다 빵틀 우리가 빵틀을 보면 쇠로 빵틀 있잖아요 빵틀 빵틀에다가 밀가루 반죽 부으면 똑같은 빵이 나오잖아요 그게 투포스라고 하는 본입니다 본, example 샘프리드라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너는 목회자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과 행실과 정절과 믿음에 관해서 사랑에 관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너는 본이 돼야 된다 그겁니다 아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이 본이 돼야 돼요 본 이 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업신여임을 갖습니다 마태복 5장에 보면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냥 세상, 세상 돼 있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그 세상이 월드가 아니고 얼씁니다 땅, 땅, 땅의 소금이다 땅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거든요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맛을 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 시대에 보면 여리고 지역에 많은 나무들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그릇에 소금을 담아 봐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리니까 열매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의미가 뭐냐 소금이 봉어리가 크든 작든 모양이 네모라든 둥글든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의 근본은 맛입니다 맛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버리워져서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래요? 밟힌다는 거예요 밟히는 게 뭐냐면 룩다운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겨요 저 사람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그럼 무시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거는 우리가 벌써 맛을 잃은 겁니다 교회가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숙하고 회복하고 성숙한 그리토 예수의 온전한 제자라 되기 위해서는요 본이 돼야 됩니다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더 되죠? 그런데 오늘 다섯 가지 말, 행실, 믿음, 사랑, 정절 여기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모델 요즘에는 옛날에는 모델하우스 그랬잖아요 요즘은 샘플하우스도 그럽니다 샘플하우스 이 성경이 그래요 set example to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샘플이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말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 그리토인들이 말을 막 섞으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 쓰는 그런 말을 막 섞어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본을 받겠습니까? 목사님의 용어가 달라야 되고 장로님들의 용어가 달라야죠 권사님들의 용어가 달라야죠 집사님들의 용어가 달라야죠 우리 모든 그리토인들의 용어가 달라야죠 말이 달라야죠 말이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이게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용납하는 말을 해야 되고 용서하는 말을 해야 되고 관용하는 말을 해야 되고 아멘을 안 할 줄 알았다니까요 사랑하는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입만 열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미워하는 그런 말을 하니 우리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저래요? 교회가 왜 저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아 목사가 왜 저래? 장모들이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사랑해도 우리가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본이 됩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좀 가봐야 되겠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안 좋았는데 교회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저분을 보니까 다른 것 같아 저분 교회가 어디지? 강서구 염창동일에 290이 다시 1번쯤 방송으로 본 분이 계시니까 일부러 하는 거예요 양총로 59일 68 동화상가 4층 402홀에 어떤 분이 시장에 갔어요 시장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장에 가면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요 저 김포 이런 데다 자기가 직접 뜯어가지고 팔고 다 팔아도 6만 원도 안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아유 할머니 이거 다 얼마예요? 6만 원 그 6만 원 제가 드리면 들어가시겠어요? 아 들어가지 그럼 제가 6만 2천 원 드릴 테니까 2천 원은 차비하시고 그냥 들어가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이고 좀 깎아주면 안 돼요 다 사는 것도 아니라고 다 사는 것도 아니고 5천 원어치 사면서 이거 4천 원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끝에다가 아이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욕을 먹이는 거예요 주여란 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저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욕을 먹는다 저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욕을 먹는다 손에 안 보려고 합니다 손에 안 보려고 말, 사랑 우리는 올 한 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지옥 가는 일 아니면 그냥 다 용납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품어주세요 그거 들어주세요 내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좀 들어주라고요 그 사람은 말을 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말만 일방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쟁이 치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말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줄이고 들어주세요 듣다 보면 그분은 말하다 보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 우리는 물론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본의되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있어요 그리도의 선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기 보면 너의 모든 사람에게 12절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본의들이라고 만든 핸데 여기 보면 15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 모든 사람은요 교회 밖에 불신자도 해당이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너의 진보를 지금 디모데가 30살 안쪽 저쪽이라는 아주 젊은 어린 먹혜자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업신적임을 받지 않고 내가 진보됐다고 하는 내가 성숙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라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게 하라 그러는데 show, show, 보여라 may show yourself your progress 너의 진보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가시적으로 증거가 되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이 진보란 말은요 원래 군대 용어입니다 진급, 진급 계급이 한 단계 올라간 것을 진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너의 신앙이, 너의 인격이, 너의 성품이 한 단계 진보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승진이란 뜻이 있으면서 승진, 승진 너의 믿음이, 너의 신앙, 인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로 돼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원어의 뜻이 뭐냐 프로코페란 뜻인데요 질적으로 진보된 것을 얘기합니다 질적으로 진보된 것을 프로코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한 살 더 먹은 것을 보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을 보여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너의 신앙이 이 프로코페라는 뜻은 너의 신앙이, 너의 인격이, 너의 성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줘라 가시적으로 나타내라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요 말하는 것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20년 됐는데 생각하는 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맨날 오해하고 착각하고 상처받고 막 이래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상처받는다는 말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나무를 또 보면요 나무들이 이렇게 애 그러니까 2년, 3년 생길 때는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나무에 그럼 그게 오래가요 거기서 진물이 나오면서 오래 갑니다 근데 5년 된, 10년 된, 15년 된, 오래된 나무들은요 상처받으면 바람으로 가려요 바로 왜 그럴까요? 면역력이 생긴 거죠 면역력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그 나무가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성숙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요 저 권사님 옛날에 안 그랬었는데 너무 달라졌어 아멘 어? 저 집사님 옛날에 안 그랬었는데 맨날 삐지고 시험도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줘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너의 진보인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요절신앙이라고 제가 요절신앙 요절신앙이란 게 뭐냐면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딱딱 받아먹어요 마음에 안 들으면 딱딱 다 물리치는 거예요 성경도 읽을 때 쉬운 것만 딱 읽어요 어려운 건 다 넘어뜨려요 스켓에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딱 요절만 그러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먹어야 되고 쓴 것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짠 것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싱거운 것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균형을 이루는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요절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크리찬들이 요절신앙이에요 자기의 구미에 맞는 것만 들어요 자기 구미에 안 맞으면 안 들어요 성경도 자기의 맞는 것만 읽고 안 맞는 것은 안 읽어요 이것은 정말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 너의 진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히브리석 기자는 뭐라고 말씀해요? 연한 젖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러나 딱딱한 것은 성숙한 자의 것이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말씀도 다 받고 이해를 하고 은혜 받고 또 그렇지 않은 말씀도 다 받고 이해를 하고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뭘 해야 돼요? 진보를 이루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토의 온전한 제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얼굴들 보니까 굉장히 진보되신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오늘 처음 봤는데 굉장히 달라지신 것 같아요 설교 들으시는 자세가 틀리네요 특별히 저 뒤에 계신 분들 이쪽도 그렇고 다 그러네요 보니까 설교 들으시는 자세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불과 일주일 사이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진보가 됐단 말입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다시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뭐하여? 전심전력이에요 진보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진보되고 성숙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 전심전력 뼈를 깎는 노력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를 이뤄야 돼요 요즘에 보면 새벽에도 기독군들이 많이 늘었어요 금요일날도 보면 기독군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졌어요 아휴 목사님 뭐 기도 짧게 하는 경우도 있죠 아 그렇죠 5분 해도 되고 10분 해도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 2시간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몇 분 계십니다 1시간은 기본입니다 1시간 기본이에요 1시간이 보면 아 기도가 진보됐구나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던지면 말씀을 아주 따박따박 잘 받아 드세요 아 저분은 신앙이 굉장히 진보가 됐구나 옛날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 합시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회복되고 성숙되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우리를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변해됐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남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저 집사님 예배 시간 정확히 오시네 이제 저 집사님 보니까 설교도 있는 자세가 틀려졌네 저 집사님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옛날에 30분도 안 됐는데 두 시간씩 하네? 이게 남들이 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